식구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김지혁 선수. 사건 번호 2016 고단 1178. 피고인 김지혁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트로피로 폭행해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 과잉 방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고인 김지혁에게 징역 1년의 업종 구속을 선고한다. 두 번째 소식 공룡이 부서지 공룡이 부서지 지혁에게 징역을 주는 그 Trump 선수 김지혁 선수 맞죠? 저 아세요? 여기 형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 많으신데 엑센 히어로즈 특급 자원마무리, 대한민국 세이브기록 제다보연 괴물클러저, 세이브왕, 방어열왕, 한국시리즈 2년 연속 MVP, 골든글럽 3연패, 역대 최다 포스팅금으로 포스턴 랩삭스 입단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아 형? 근데 전 양현정 선수팬이에요. 양현정 선수가 더 잘생겼어요. 근데 김재혁 좀 어리어리한 게 곧 울면서 독방 달라 그럴 것 같아? 조금 맹해. 그 뭐 잘 버틸려나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아주 후구 잡히기 딱 좋은 성격이야. 김재혁 성격 잣 같은데. 어? 김재혁 성격 잣 같다고. 팬들은 다 아는데. 김재혁 평소엔 느릿느릿 거북이 같고 만만한데. 한 번 왕 하면 장난하냐?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별명도 목동 또라이잖아. 목동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은 개뿔. 우리 최혁이 형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그래서 김재혁 방번호 뭐야? 응? 이번 주는 그걸로 시작하려고. 응? 알리도. 알려주세요. 형아. 알려주세요.